사장님 귀는 당랑이 귀, 양치승 씨. 우리 팀 진짜 놀랐네. 진짜 놀랐어요. 우리 팀이 다 놀랐어요. 저 테이블 있는 사람들 다 놀랐어요. 저도 놀랐어요, 저도. 오, 다 오셨네. 가족들 다 오셨어요. 제가 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저희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부르시면 안 듣고 있어요. 전혀 안 듣고 있어. 아, 오늘 끝나고 뭐 먹지. 상 받았으니까 한턱 쏘겠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펭수 하는 골 양치승 관장님. 자, 가보자. 밀어, 빨리. 열심히 해야 된다. 대회 넉 달 전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좀 더 내냐, 좀 더. 좀 더. 매주 그냥 더 AI화되네. 영차, 영차. 우리는 한치운동이 있어요. 파워레그 프레스. 조금만 더 힘내고.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어떻게 들어? 가능할까? 덤벨 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되겠어? 아니, 그나저나 전형부 씨는 그때 운동 시작하셨는데 어떻게 뭐 계속 가고 있어요? 어떻게 됐어요? 근데 저기가 왜 이렇게 차가 막혀요? 아니, 제가. 시도는 해봤어요? 이게 아니라 연말에서 좀 지나가려고. 핑계가 아니라. 조금 뭐 시상식도 많고 그래가지고 좀 피해서. 연초에 갈게요. 연초에 안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연초에 안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연초에 안 오면 뭐 상륙절도 있고 하니까. 더 잡아 다 같은 거라니까? 다시, 야 하나 더. 하나 더. 하고 있는 거야? 네. 더 해봐. 더 내려, 더 내려. 더 내려. 더 올려도 되지 않아? 너 왜 이렇게 쉽게 해, 일로 와. 왜 이렇게 쉽게 해, 일로 와. 왜 올라가세요? 왜 올라가세요? 왜 올라가시는 거예요? 자. 아유, 왜요? 위에서 멘탈을 잡아줘야 하니까. 왜 저기서 해요? 밀어봐. 안 되네요. 뭘 안 돼. 해봐. 요즘 힘 안 써. 요즘 아주 이쁜 척 하려고. 너 연애하냐? 어? 배가 고파해요.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요. 고기를 쳐달라고 하면 돼요. 우리 이거 다 핵셔버리고 빨리 맛있는 거 먹어요. 밥은 언제 먹어요? 배가 고파요. 야, 운동이라 좀 열심히 하고 배고프라 그래. 너희 지금 내년 초란만에 XX야. 근데 B 시즌 때 밥 많이 먹으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먹는 건 먹는 거고 훈련할 때는. 열심히 훈련해야지. 훈련도 제대로 안 하고 먹기만 하면 뭐 할 거야. 어? 무슨 다른 선수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대회 때? 직원들이 요즘 불풀어졌어요. 어? 노래 안 부르네? 어, 긴장하겠네. 어, 긴장하겠네. 평소들은 노래를 불렀을 텐데. 확실히 얼굴이 다 긴장을 했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아, 너희들 오늘 안 되겠어. 보니까 그 B 시즌인데 훈련 좀 잘하는 데 없냐? 너희 동생들이나 뭐 선배들 중에 훈련하는 애들 있지. 전화 한 통 해가지고 우리 트레이너를 데리고 와서 같이 훈련 한번 하자고 전화 좀 해줘. 어, 많지는 않고 가끔씩은 합니다. 우리 트레이너가 지금 너무 나태해요, 지금. 저는 다른 센터 가자 했을 때 사실 좀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다들 몸 좋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뭔가 같이 훈련하면 레벨이 맞을까 싶기도 하고 해서 살짝 쫄았습니다. 저는 더 예쁘게 하고 가서 절대 꼴리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언니 달라, 확실히. 스타쥬처럼 다른 데도 하는구나. 스타쥬. 그러네, 스타쥬. 원정 정기하죠. 원정 운동을 하러 가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약간 직업이, 같은 직업인 사람이 제일 무섭듯이. 네, 맞아요. 트레이너들이 운동하고 있으면 사실 굉장히 신경 안 쓰일 것 같고 굉장히 신경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긴장도 하고 저기는 저 트레이닝 방식이 어떤지. 그리고 저기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김포? 오, 좋네. 오, 안녕하세요. 아, 여기 뭐 그분들은 이렇게 약속을 좀 잘하는데. 나 반짝이는 거 좋아하는데 우리도 관장님 여기 체육관에다 이런 거 하나. 오, 저녁이 또. 오, 저녁이 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용식이. 네네네, 전화 받았습니다. 오, 센터가 너무 좋다. 네, 감사합니다. 알고 봤더니 예전에 저희 클럽에서 운동을 좀 배웠던 친구더라고요. 네네네. 안녕하세요. 스위트 테니스 대표고 4년 차 운영하고 있는 전민식입니다. 피트니스 트레이너로 생활했었던 건 한 13년 정도 됐고요. 13년? 어, 이거 XX 먹어도 돼요? 어, 하나요, 하나요. 하나요, 하나요. 뭘 먹어? 어, XX. 아, 이거. 아, 뭐 저런 게 없어요, 본명이에요? 미안해, 미안해. 아, 창피하네, 미안해. 얼마나 안 먹이는 너무 신기해. 원장님 사신 거예요? 원장님 사신 거예요? 먹으면 된대요. 지금 지분금하면 한 15,000원 나올 것 같은데. 어, 이거 많다. 10000원 넘는데. 어, 먹을 게 진짜 많아. 근데 뭘 왜 이러지? 으쓱. 여기도 라면이 있구나. 근데 여기는 휴게실에 그냥 아예 다 먹으라고 그냥 놔둔 거네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공간 보세요. 여기 왜 이렇게 넓어요. 맞어. 그러네. 여기 막 지금 저렁으로 오일이의, 컴퓨터. 네. 어이, 통이 터이네. 아유. 도장난 세탁기. 여기 약간 열악했어. 우리도 이 정도 공간만 있으면 참 좋겠어요. 아, 빨래도 이렇게 해서 바뀌려고 그래. 빨래도 바뀌어요? 빨래도 바뀌어요? 어떻지, 세탁기가 안 보이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옷. 얼마예요? 그래도 헬스는 우리가 싸네요 어떻게 강남이 더 쌀 수가 있어 솔직히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저희 나름대로 합리화를 한 것 같은데 사실 냉장고로 저렇게 좋은 것도 필요가 없어요 맞아, 냉장고 이거 뭐 시율등급이 5등급이에요 지금 5등급이면 안 되지, 5등급이네요 이거 먹으면 괜히 못 만들고 방해돼요, 혹시 그리고 청소도구도 이렇게 많이 필요도 없어요, 사실 맞아, 필요한 만큼 한다면 되지 세대나 있어 우리는 청소년과 소립력이 좋잖아요 이봐, 이봐, 지금 불 켜고 있네, 또 불 켜고 있네 불 켜고 있네 이럴 때, 이럴 때 전기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개 정도 할 거예요, 이제 하나만 결국은 과장님을 다 따라가네요 여기서 하면서 담는다고 그러잖아 잘하고 있네 야, 빨리 안 와 야, 여기 봐, 봐봐 야, 이 트레이너를 지금 이렇게, BC인데도 이렇게 관리하고 사진도 이렇게 붙여놓고 얼마 좋아 긴장을 하라는 거죠 너무 톤이 있어서, 지금 사실 좀 자존심은 상했는데 더 열심히 운동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좀 이제 안에 해 쓰지 않나요? 오우 와우 진짜 예쁘다 오우, 넓다 500평이래요 야, 저 끝이 안 보여 깔끔하더라고요 깔끔하네, 진짜 깔끔하네, 진짜 깔끔하네, 진짜 상담주요, 상담주요 상담주요? 와우 상담주요? 와우 상담주요? 밖이 또 보이네 예쁘네 여기는 이제 상담실인 거 상담실 상담실 그러니까 할만하네 이 안쪽이 이제 이게 종용 상담주요 종용 우리 거 완전 독서실처럼 생겼는데 맞네 여기 어떻게 돼 있는데요 와우 와우 프라이빗하게 컨설팅하게 어머어머 여기 김포체육관 같은 경우는 약간 개인 수업 위주의 센터 약간 좀 느낌이 달라요 바로 옮기겠는데 이쪽으로 여기서 운동하면 절로 막 운동이 될 것 같아요 좋아해 부드러워 나 저런 조명 아래서 운동하고 싶다 상글리에 저런 양반장으로 바꿨죠 이거 이거 아닌데 저기에서 아마 불 하나만 켜놨을걸요? 맞아요 상글리에 중에서 와우 여기서 일하면 일하면 나겠어요 아우 아유 시골 촌놈들처럼 야 우리가 강남에서 왔는데 왜 우리가 촌농 같냐 여기가 더 시골인데 원래 그러니까 형님 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이제 올해 32 아 젊은 사람이시네 혹시 여기가 구호점 네 여기는 이제 구호점 아 여긴 미치 아닙니까 응 그렇죠 요즘 트렌드 내가 옛날에 내 20대 보는 거 아니에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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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이제 센터나 이제 이런 선수들을 트레이너들이 어떻게 일하고 네 또 그걸 봄으로써 좀 깨달으라고 음 일부러 여기까지 데리고 왔어요 훈련을 그러니까요 그래서 선수들이나 직원들 있으면 네 같이 한번 훈련 한번 하자고 훈련을 하자고 아니 직원들은 직원들이요? 어 오 이 친구들이야 오 이야 반가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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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 찍겠다 오 예쁜데 목이 좀 커버이죠 너 야 너희 좀 긴장 좀 하라고 이제 같은 사람이에요? 왜? 이거 매주 물어보는 것 같아 우리 아니 같은 사람 아니잖아요 이거보다 더 충격적인 게 다음 사진일걸? 이거 봐 하하하하 하하하하 다른 사람이야 어? 무기 하나 더 야 좋았어 좋았어 어 거기 앉아 한번 해봐 해봐 야 잉클라인 숄더를 자 보이죠? 와우 아 자 아유 씨 뭐야 왜왜왜왜왜 아니 너 언제 레인보우가 됐어 또 이 센터 트레이너 분들이랑 같이 운동한다 그래서 아 맞아 울리지 않겠다 이거죠 니브를 죽인다고 그러잖아요 저런 바지는 어디서 파는 거예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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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대표님 네 우리 이제 해서 우리가 개수를 넣자고 우리 선생님이 지면 내가 밥 사고 네 제가 우리 대표님 선생님이 지면 밥 사기 네 좋았어 좋았어 자 자 어깨 하자고요 올리고 와 아 아 몇 개 안 되지? 어떻게 해 자 김포대 강남 불안해 야 이건 또 대결을 안 해 자 시작 하나 둘 둘 둘 둘 둘 둘 벌써 왔다 정수 화이팅 넷 둘 둘 야 또 양관장님들을 응원하게 되네요 다섯 둘 둘 둘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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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뭐야 1대0이죠 여기는 여유 있어 지금 김포파는 아 야 밥 사기 했다고 송수야 송수야 더 했었어야지 아 속상하네 야 정태 네가 보여줘요 자 정태씨가 하면 돼 정태씨 선생님 들어가서 네 정태씨 더 내려와 더 내려와 더 정태씨가 훈련 잘했었어 그죠 다시 더 더 더 훈련 오 선정차 자 좋아 준비 자 시작 하나 둘 2는 할만 하죠 셋 넷 나이스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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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 다섯 여섯 세 백개 다섯 하나 둘 둘 셋 넷 다섯 다섯 잘한다, 잘한다. 종태 씨 잘한다. 이긴다, 이긴다. 할 수 있다. 60! 자존심을 건드려서 대결 구도로 만들어놓고 일부러 훈련을 시키는 새로운 훈련법인 것 같아서. 지는 걸 좋아하지는 않아서. 누가 이길지 모른다. 하나, 넷, 다섯, 여섯, 일곱. 먼저 들어가시죠. 먼저 들어가시죠. 들어가세요. 어디 들어가자고. 둘, 셋. 이거 안 될 것 같아. 들어가시죠. 넷, 다섯, 여섯. 이거 진짜 누가 이길지 모른다. 넷, 일곱. 넷, 넷, 넷. 숟가락으로 들어야죠. 100개. 야, 무슨 거예요? 100개가 웬 말이냐. 1무1패죠, 지금. 그래도 아직 기분 좋네, 이렇게 또 열심히 하고. 그리고 그러면 선생님도 한번. 제가 너무 운동을 열심히 하는구나. 한번 보여줘봐요. 동훈 씨가 인간과의 대결에서는 충분히. AI인데. 네. 보이실 것 같아요. 보이실 것 같아요. 보이실 것 같아요. 아시죠? 보도를 잘 보고 계시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AI가 있습니다. 인간층은 꽤 하면 되는 표정이죠. 아, 세계 대회 우승자인데. 그래. Melbourne. 영화 등장 세대에 안amily. 우와. 오ess이cycldag. 오, 뭐성고예요? 아, 이거는. 웃은 거예요, 엘가 돋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이게 대결이라 하니까 진짜. 무슨 스포츠 보듯이 빠져들게 보게 되네. 그러네요. 자존심 대결도 있고 그러니까 훨씬 더 강도도 세지고 멘탈도 강해지고 양관장식 훈련법 대결을 인정. 아 좋았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야 오늘 뭐 그냥 뭐 여기 와서 우리 선생님들 막 좀 각성 좀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좀 뭐랄까 좀 즐거운 시간이 됐다고 할까? 아 너무 기분 좋아서 오늘 내가 밥을 쏠게. 그게 아니라 졌으니까 쏘는 거 아니야. 이무일표 아니에요. 이런 날이 별로 흔치 않은데 옷 갈아입고 우리 식사하러 갑시다. 아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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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야 어디. 야 여기 여기. 으아. 여기 앉으면 될까요? 무한리핑 아닙니까? 네네네. 네 저희는 그 보시다시피 무한리핑 집이거든요. 아 진짜 대박이다. 무한리핑 생년월일이었죠. 네.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간다. 나는 하이에르가이다. 아 동네마다 어떻게 무한리핑 집을 다 알고 있어. 아니 저기는 무한리핑 집이 굉장히 좋은 집들이 많더라고요. 저희는 또. 킴포 쪽에. 닭을 먹잖아요. 네. 닭 좋아하는 닭갈비가 있어서. 닭갈비 무한리필. 아주 단백질을 풍부하게 넣습니다. 저 안에서 찾았대요. 인터넷으로. 기가 막혀 찾아낸다 진짜. 딱 들어갔을 때 무한리필이라 적힌 거고. 사람이 좀 많다고 또 쓰는 걸 좀 더 아끼시려고 여기 또 데리고 오신 거 아닌가. 오늘도 그냥 많이 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만 구백 원의 무한리필. 진짜 저렴하다. 여기 한 마리 정도 양이 되니까. 이렇게 한 마리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준에 맞춰서 드시면 됩니다. 이거 있는 데 좀 걸리니까 하나씩 더 갖고 오자. 어차피 또 하나씩 더 들고 오자. 여기 샐러드로 딱 시작하네요. 그렇죠? 뭐야? 어딨어? 지금 떡 먹으면 고기 많이 못 먹으니까 고기 먹고 떡 먹으면. 아니요. 이렇게 먹력이 달라요. 이렇게 다 못 먹어요. 이렇게 다 못 먹어요. 이렇게 다 못 먹어요. 이렇게 다 못 먹어요. 이렇게 다 못 먹네. 물쌈을. 물쌈을. 물쌈. 어느 식당에든지 저 친구 들어오면은. 겁이. 겁이 날 수밖에 없어. 너무 좋아. 망하는 날이야. 비키면 네가 같이 부어버려. 부어버려. 아유 주인이 또 있어. 손님 잘 못 받았네. 저 너무 많이 넣으면 잘 익지도 않아요. 새 거 먹겠죠. 뭐 그러면. 다 캐럿. 그럼 이거부터 먹고. 아 어떡해. 직원들 중에 좀 괜찮은 친구 없어? 어떻게 괜찮은. 좀. 아이 우리 원장님. 아직도 솔로거든. 마음에 드셔야지 또 제가 해드리는데. 스타일이 혹시. 저랑 이렇게 같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이면 돼요. 근데 현지엽 씨는 결혼해가지고. 아. 지금 배적할 사람은 이제 현관동인 밖에 없는데. 우리 다니면 어떻게 감당을 해. 그리고 요리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최연석 셰프도 결혼했는데. 우리 최연석 셰프님도 결혼하셨고. 아유 우리 동훈이 빨리 내가 시집 보내야 되는데. 내년에는 내가 꼭 시집을 보내려고. 사실 들리지 않았어요. 그냥. 사실 들리지. 닭갈비가 앞에 있어가지고. 닭갈비가. 공정성 대답한 거예요. 시선은 이제 닭갈비 쪽으로.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어. 더 먹고 싶으면 갖다 다 먹어. 내가 사는 거니까. 편하게 먹어. 네. 혹시 회식 가시면 무한리필집도 갑니까? 저희는 절대 무한리필요. 오늘 온 게 그럼 처음이세요? 네. 아우 야. 윤석이 잘못 살았네. 아 김포 직원들은 보통 이제 공급 일식집 VIP 세트. 진짜? 양갈비. 소고기도 그냥 프리미엄 소고기. 브런치 가게를 즐기는 샐러드 담는 거 보셨죠? 야 너희들도 매출을 하란 말이야. 매출을 하면 우리도 한우공으로 갈 수 있어. 매출을 안 하니까 먹을 수가 있어야지. 여기. 여기서도 장갑. 드디어. 뒤로만 왔던. 위생장갑.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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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신기해. 매주 보지만 참 신기해. 살 뻔했어요. 진짜. 아무렇지 않게. 왜 표정 변화 없이 계속 드시더라고. 혹시 장갑 필요하시면 될까요? 저거를 실제로 먹으면. 이거 끼시고 먹으면 탕수 써먹을 때 좋아요. 저 따라합니다 또. 또 걸뱅이 차지 나오고 있는데. 장갑만 바뀌었지 또 걸뱅이. 크루즈 없어지니까 이제 걸뱅이를. 너무 웃기다. 속도감이 완전 다르잖아. 속도감이 완전 다르잖아. 진짜요? ~! 그렇지 않아. 아니, 그런데 아까 우리 애들이 우리 직원들이 여기서 일하고 싶다는 것 같더라고, 너무 좋다고. 우리는 나는 솔직히 이렇게 세련된 친구들이 필요했거든. 세련된 친구들? 그냥 바꿔보는 거 어때, 트레이너들? 응?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아, 후회할 텐데. 대표님, 대표님 저도 세팅하면 더 괜찮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이래서 그랬지. 저 좀 데리고 가요. 와... 우리도 이 정도 공간만 있으면 참 좋겠어요. 와, 여기서 일하고 일할 맛 나겠어요. 트레이닝만 하시는 건가요? 다른 것도 하세요? 저희 뭐, 잡일도 많이 합니다. 아, 잡일이 어때? 목, 식, 공? 공사 해보셨어요? 공사요? 공사요? 그래서 저희 오픈할 때 저희 다 했어요. 아, 진짜요? 빨래는 하세요? 빨래요? 빨래는 제가 대표님 꺼입니다. 역시 설거지도 하시는 거예요. 설거지 무조건. 우리 애들이 고기 겨운 거야. 다 하는 것들을 자기들만 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문제야. 어딜 가나 똑같구나. 사실 저런 거 안 했으면 정택 씨 약간 오무게 생각도 있었어. 확인해 보고. 저거 갖고 가야겠다. 알겠습니다. 닭만 좀 갖고 와. 응? 어우, 닭갈비 또 하는 거야? 어우, 그냥 쏟아버렸는데? 좀 쫓겨. 아, 진짜 수북히. 새로 오신 분들처럼 먹네요. 맛있더라고요. 다 됐어요, 이제? 이거랑 다 됐어요. ANE. 네, Florida. 이제 동훈 씨 먹는 거 안 보면 이럴uje 같지가 않아요. 저희 이제 젓가락을 다 놨죠. 지금 김포파는. 김포파는 이제 관리하는 거고. 너 배올리지 못할 거예요? 야 저 정도면 진짜 멋지다. 그냥. 마이 스포치네. 듣는 척하고. 됐어. 확인할 것 같아요. 지금 저 펀티. 무조건 라메 이런 얘기는. 저 세판이 시작됐죠. 라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라면 먹어야죠. 아시네. 공포파는 저분도 안 있으면 벌써 집에 갔을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저 대단하다. 점수 커져서 왔잖아요. 쌈에다 누가 라면 올려보고. 아니 그럼 쌈이 본인은 먹을만해 지금. 이만한 게 지금 들어가잖아요. 이번 건 더 큰데 이게 들어갔어요. 이거 진짜 큰데. 와. 아유 엄청 먹어요. 아까 우리 노래 잘 세면 같았잖아요. 하나도 안 해줬어. 들어가긴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어요. 난 저 아가씨 밥 먹는 걸 보고. 내 라틴까지 못 먹어. 고기만 해도. 고기만 해도 돼 버려요. 고기만 해도 돼 버려요. 너무 빼가 버려. 걸뱅이 걸뱅이. 라면 걸뱅이. 걸뱅이 모두. 라면 걸뱅이. 진짜 저 죄송합니다. 솔직히 라면 하나 먹었다 하나. 닭갈비 몇 판째 먹고 저게 뭐하는 짓이야. 희전 초밥집 아닙니다 이거는. 그럼 여기 몇 판 먹은 거야. 몇 판. 이거라도 이겨보자 이런 거예요. 너무 많이 먹었어. 아까. 야채하고 라면 2개는 빼야지. 요거 요거 요거까지는 빼야 돼. 그래 딱 맞아. 여덟 아홉 열. 12개 먹어야 돼 12개. 역시 우리는 먹는 거는 다 이긴다. 뭐라도 하나 이겨 다행이다. 야 다음 헬스 클럽 어디야. 다음 헬스 클럽. 세배를 먹어요 세배를 그죠. 그쪽을 이제 초토화 시키러 가자. 자 가자. 그래도 관장님이랑 정이 있으니까. 바로 우리 체육관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거절하겠습니다. 전 단 한 번도 이직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야 우리 체육관도 그렇게 만들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배워가지고 다음 센터는 또 더 좋게 만들면 되니까. 와 정태 씨 오신다.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우 오반데. 아 제가 아니면 사진을 찍어야 하는데. 이마트에 닦아 두 개. 오우 간다. 안녕하십니까. 아따 첫놈들 또. 케이스 처음으로 짓돼. 아 형. 케이스. 야 체육관만 있다가 밖에 나오니까 어때. 아 형도 좋습니다. 잠깐만. 둘이 왔어? 동원님. 문재인 먼저 출발한 것 같은데. 저희 먼저 왔습니다. 아 이거 또 어디로 한 거야. 사서 짐이 많죠.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아 여행 가세요. 오훈아. 우리 지금 인천공항 가는 거 아니야. 인천공항 가는 거 아니야. 너 뭐야. 어디 가는 거야. 진짜 어디 여행 가시나봐요. 여기 대박이 형 여기니까. 걸어가면서 타러 가자. 알겠습니다. 네. 아유 빨리 와 빨리. 아니 근데 저희 어디 가나요? 야 야. 말할 필요 없고 그냥 따라와봐. 좋은 데 가는 거야. 너희들이 한 번도 안 가보는 거야. 아 청년이 다 왔네. 어디까지 가요? 아니 어디 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밤에? 봐봐. 진짜 오랜만에 오네 진짜. 이리로 가라. 이리로. 맞지? 진짜 공항 같아요. 공항 같지? 네. 이게 공항이라고 생각하면. 청년이 다 왔어요. 아유 눈치 봐봐. 아니 여긴 뭐 그룹이네. 진짜 인천공항 느낌 나는데요? 인천공항 인천공항. 근데 그 정도 크기가 됩니다. 진짜 너 인천공항 가봤어? 너 인천공항 가봤어? 너? 야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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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로만 봤지? 드로만 봤어. 드로만 봤습니다. 저는 청년기력이 그렇게 큰 줄 몰랐거든요 일단. 거의 공항급으로 지금 시설이 좋아가지고. 뭐 어디 가도 좋은 데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요. 근데 과장님 저희 어디 갑니까? 아 우리 저기가 정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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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진. 정동진 여기 있네 여긴 해. 정동진 왜요? 정동진을 우리가 왜 가겠어? 정동진을 우리가 왜 가겠어? 새 뜨는 거 왜요? 다 해봐. 야 새해가 됐으니까 너희들 내가 진짜 새해 그... 하해도 지면 그거. 바다에서 지평수에서 딱 든 그 해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진짜 멋있기도 좋아. 저녁이네 해 본 거 몇 봤는데. 오예. 그럼? 설마 이게 직원들을 위한 선물인가요? 아, 그럼요. 쟤도 해를 보고 소원도 빌고 신년에는 우리 직원들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더라고요. 선물 아니라 벌칙 아니에요? 잠을 재워요, 잠을 재워요. 선물이죠. 저도 죽는 줄 알았으면... 죽는 줄 알았으면 좀 자요. 제가 제일 피곤해야지. 뭐 특별하긴 한데 일단 엄청 추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딱 봐도 추워 보이는데? 아... 워낙 20도? 강릉터를 끄면 택시로 갈 수 있어요. 좀 편히 갑시다, 뭔데 고대인데. 그렇죠, 택시로 확실히 편해요. 강릉을 끊어서 택시를 타고 가는 거예요. KTX는 여행에 양만이 없어. 그냥 뭐 빨리 가고 그냥 딱 갔다. 이게 무슨 여행이야. 맞아. 정말 치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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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쿡. KTX도 그런 소리 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무슨 일기가 뭐냐? 우리 대화가 초등학생에서 지금. 아, 너무 웃기다. 아, KTX는 2시간 만에 간대요, 만에. 아, 숙박을 해야 되는구나. 숙박을 해야 되고? 숙박료랑 가는구나. 그리고 택시비, 택시를 더 타고 가야 될까. 또 택시비가 많이 되고. 그거는 5시간 몇 번 가기 때문에 숙박료가 필요가 없는 거죠. 먼저 자니까. 그리고 또 그 시간 잠깐 자다 깨면 더 피곤해요. 피곤해. 정말 피곤해. 그럼 되게 피곤해 보이는데요. 네, 저 저날 너무 피곤했죠. 자기는 돈 벌어서 뭐하냐고 하려고 비싼 거 아니야? 저기서? 저기서? 미세는 잘 거야, 좋아. 네?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지, 무슨? 또 그런 소리야. 그 말이야, 왜 나왔던 거 아니야? 나도 타고 싶어. 근데 확실히. 낭만은 있어요. 낭만은 있어요. 낭만은 있어요.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무릎이? 너무 가깝게 앉았다. 몸들이 커져서. 그래서 굉장히 더 친해졌어요. 굳이 덩치도 있는데 그렇게 했다고. 와, 다리는 보고 싶은데 뻗어지지도 않고. 나는 옆에 관장님이라서 옆에 치워가지고. 있을게요, 있을게요. 다 비켜가지고. 자, 떠나자. 동네 바다로. 삼둥삼둥만의 날짜. 기차를 타고. 근데. 제가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또 특별한 거를 준비했어요. 이건. 소 한 마리 들어있는 거 아니야? 아니요. 아, 무서워. 뭐 못 보겠잖아. 뭘 가져온 거야? 뭘 가져온 거야? 뭘 가져온 거야? 냉동이야? 수제품 박스 있는데? 생고기인가? 아니, 아니. 뭐야 이게? 이게 뭐냐? 아니, 이게 뭐예요? 아니, 이게 뭐예요? 아니, 이게 뭐예요? 아니, 이거 혹시 타조알이야? 저거 안 깨져. 망치로 끼워야 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진짜 크다. 진짜 크더라고. 네, 제가 배부로 써요. 아니에요. 짜잔. 이거 보내주세요. 이거 도대체 얼마를 삶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만 해도 배부르다. 이거 제가 들고 빨리 갈게요. 기다려주세요. 이거 어떻게 끼는 거야? 여기다 끼는 거 아니야? 오, 잠시만. 뭐야, 이 씨. 망치로 끼는 거 아니야? 망치로 끼는 거예요. 이게 가방이 컸구나. 또 안 깨져. 맞아, 망치로 끼워야 돼요. 대단해, 대단해. 와, 새해부터 완전히 단백질 파티다, 파티야. 어? 크기가 이만해. 와, 이만해. 애기네요, 애기. 애기야, 애기. 아, 난 보기만 해도 너무 괴롭다. 아, 머리 아파. 한번 쌀만 먹고 싶다. 준비, 시작. 우와, 우와, 우와. 살짝 떼야 할 것 같습니다. 대박이야. 우와, 처음 봅니다. 다 좋아. 처음 봐. 찍겠습니다. 어우, 깜짝이야. 어우, 깜짝이야. 야, 망치가 들어갔잖아. 사살하고 이제 까슴. 그래, 망치까지 먹겠어. 뭐하려고요. 치코러야? 관장님을 생각하면서 치라고 해서 졌었어요. 응, 누가? 아, 아무도 안 그랬나요? 내면의, 내면의 소리였네, 내면의 소리. 이거. 우와, 맛있겠다. 우와, 노른자도. 우와, 노른자도 진짜 많네. 이야. 대박. 우와. 완승이다, 완승. 노른자 크기라고 봐. 이야, 이거 비교가 안 됩니다, 이거랑. 노른자는 또 안 먹잖아요. 네. 이야, 남돌인자 좋아하네. 우와, 대박. 이만해. 아, 노른자만 밥공기 하나 나오네. 이야, 먹고 싶다. 우와, 노른자 이만해. 우와, 이건 누가 먹습니까? 아, 섬유 먹어야지. 아, 뭐 먹으면 정말. 아, 김치 좋다. 아, 김치 좋다. 이제 하시야. 진짜 밥공기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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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밥공, 밥사발이야, 밥사발. 진짜 커요, 진짜. 아, 대단하다. 아, 진짜. 진짜 어렵다. 어? 저게 뭐야. 이거 하나 사와 드릴게요. 밥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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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뭐야? 그냥 계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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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를 두 배로 먹네. 저는 김치는 너무 맛있어. 오, 김치 맛있는데? 김치는 누굴 겁니까? 어머니. 양세정. 아, 이사리 어머니? 아, 살이랑 맛있다. 맛있어. 야, 하루에 3끼 먹으면 이거 3개 갖고 다니면 되겠네. 이렇게. 이게 효율적이었습니다. 그치? 네. 근데 이게 좀 비쌉니다. 얼마인데? 이거 하나가 얼마야? 하나에 7만 원. 이게 7만 원? 이게 7만 원. 이게 7만 원. 이게. 와, 비싸다. 아, 이거 많이 찰나네요. 저거 딱 먹는 순간 맛이 없더라고요. 7만 원은 라면이 몇 개입니까? 그럼요. 계란만 해도. 이거 드세요. 틈만 나면 걸맹이 사실 나오네요. 하하하다. . . 내 맘 상탐이 괴롭다 사실 녹화하고 저 밤에 가면 진짜 피곤하거든요 몸 얼마나 늦다 공항 게이트 나오는 거 같아요 야 날씨가 추우니까 따뜻한 거 먹고 가요 아니 아직 햇들량이 좀 남았거든 야 지금 춥잖아 오 파패? 귀하고 코하고 오니까 내가 또 이거 사왔지 야 동훈이 감사합니다 아 이거 따뜻한 마음이 있네요 귀여워 감사합니다 우와 바다다 7시 29분 2시간이 조금 넘게 남았네요 2시간 반 동안 뭐해? 우울하다 관장님 졸려요 졸려? 여기 앉아서 좀 기다리자 아우 관장님 졸린데? 근데 그들고를 탔어야 돼 근데 여기 뭐 보여 그러니까 많이 기다릴 필요 없었는데 조금씩 했으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 너무 추웠습니다 일단 그 상태로 잘할 수도 없고 잘나 해도 잠도 안 왔어요 영하 20도면 저기서 잠들면 큰일 나요 아 입 돌아와요 네 아니 근데 저 정도면 24시간 해장국집도 있을 거고 그렇죠 커피숍도 있거든요 정동진 근처에 국밥집 뭐 이런 거 다 있죠 거기 가서 좀 따뜻하게 좀 좀 따뜻하게 먹고 한잔하시면서 바닷가를 정말 오랜만에 갔으니까 이렇게 만딕하고 싶었어요 만딕하고 표정입니까 저기 저는 영화 타이타닉이 생각났어요 마지막 장면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바닷속에서 얼어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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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서 잠들면 큰일 납니다 잭 잭 원장님 저 잠깐 어디 좀 갔다 올게요 혼자 택시 타고 서울 가는 거 아니야? 어디 가? 저요? 잠깐 이 앞에요 빨리 갔다 와 네 네 아 이게 진짜 직원들을 위한 선물인지 진짜 벌칙인지 모르겠네요 패턴다 약간 뺄고 내서 뭐야? 안녕하세요 뭐야? 한 벗 안 추워? 아 이거 준비해 온 거예요? 어 추울 거 같아 아이 아 두원아 안 추워? 저 예쁘게 사진 찍고 싶어서 빨리 사진 찍어주세요. 여기 딱 해가 떠오를 때. 저는 어딜 가거나 누굴 만나거나 할 때 그 순간을 꼭 사진으로 이렇게 남기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번에 정동진 가면 또 언제 또 해돋이를 볼 수 있을지 모르니까. 예쁜 사진을 남겨봐야겠다 싶었는데 새해도 됐고. 그래서 미리 그걸 준비해 가지고 갔어요. 새해라고 또 한복을 입고 나와서 깁트 꺼내. 저 친구가 먹는 건 많이 먹는데 하는 짓은 예뻐. 그때 크리스마스 때도 혼자 옷 갇혀 입고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옷 이렇게 그 때마다 입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먼저 트레이닝 갔을 때 또 레인보우룩. 아 맞아 맞아. 아 그러네. 뭐 하는 겁니까? 찍어주세요. 찍으라고 이걸? 네. 무섭지 않나요? 어머어머어머. 어머. 너 상현아 미역감 따죽은 꽃님이 맞지? 아니요. 미역감 따죽은 꽃. 꽃님이. 빨리 찍어주세요. 그런데 그 구부를 왜 심하세요? 지금 다 코 팔고서 미치지. 나도 왜 심해지지. 공신을 신고 어디 사야지. 머리들어야겠네. 아니 근데 해돋이에서 이런 거 해야 돼? 우리나라 전통은 한복이고 한국무용인데요. 원래 한국무용 전공했어요. 춤선이 남다르긴 하네. 한 번번호가 문을 닫아. 우아. 무지납자 악심이 일랑 버리시고. 착할 선자 선심을 돌려. 풍화와 난을 제쳐놓고. 채소 소원 생겨주고 왕생 동납을 들어가서 인도 왕생을 보소사 아이고야. 이제 해가 뜰 것 같습니다. 아이고. 해가 뜨겠다 이제. 해가 뜨거라. 해가 뜨거라. 해가 뜨거라. 안개가 많이 끼웠는데 지금? 눈이 찐 거 아니야? 그쵸? 저 정도 밝히면 뜬 것 같은데? 해가 어디 있죠? 나름 반갑는데. 그렇잖아. 어디 있더라? 안개가 많나? 그쵸? 이 정도로 되게 바르는데. 저런을 기대하고 왔는데. 구리구리 하네. 아쉬웠어요. 왜냐면 진짜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동해물과 백두산회 할 때 TV에 보면 엄청나 큰 태양이 쫙 올라오잖아요. 근데. 탁 봤는데 그냥 구름만 쫙 껴있어서. 자 정말 안타깝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놀러 왔는데 좀 봤으면 싶었는데 좀. 날씨가 많이 안 더주냐. 저는 해는 뜨진 않았지만 사진을 많이 찍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저 정도면 인천 가서 찍어도 되거든요. 아니 근데 정동진의 해두지 볼 확률이 1년에 365일 중에 60일, 70일 정도라고 해요. 그거밖에 안 돼요? 미리 좀 확인을 하고. 동절기일수록 이제 꾸리꾸리 희한 날씨가 많이 이어져서. 미안하더라고요. 저도 진짜. 태양이 이렇게 태어들 줄 알고. 그래서 사실 저도 해두지 처음 가는 거라. 처음 가는 거야. 처음 가는 거야. 처음 가는 거야. 아. 여기 또 새해 또 이렇게 니네들하고. 해두지러 올 줄은 몰랐네. 소원 한번 빌 안 되겠습니까? 소원 빌어야지. 무슨 소원 빌 거야? 체육관 더 잘 돼가지고. 저희들이 착해. 완전 돈 많이 버셔가지고. 완전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원이는? 저요. 저는 제가 일하는 분야에서 필라테스 강서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고요. 제가 페스티벌 되게 좋아하는데. 브라질에 있는 삼바 페스티벌 가고 싶어요. 벌써 1등 한다, 1등 해. 브라질 삼바 축전 한다고? 춤추고 싶어요?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제 바디가 어디 가서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리고 저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관장님 소망은 어떤 겁니까? 소망? 네. 아... 나는 그런 꿈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그냥 계속 조금씩 쭉 잘 돼서 농농하고 싶어요. 근데 저 모자를 쓰고 저런 얘기를 하니까 참 도백을 불쌍해 보이네. 그게 내 꿈이 갔던 것 같아. 귀여워. 고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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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그렇게 한 집, 한 집씩 다 맛을 보는 거에요. 와, 그것도 가능하겠다. 2차, 2차, 3차, 4차 이렇게 한 집씩 맛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해 볼 적이었는데, 대단하다. 저거 진짜 5kg 형 얘기가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 예. 설마. 설마 저거예요? 야, 걔 먹어야지 걔. 우와. 대박. 나는 양 관장님 덕분에 전국에 무한리필집이 이렇게 하는 줄 몰랐어. 대게도 무한리필집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저 너무 멀리 멀리 다니는 거 같아요. 포항에 소고기 무한리필 갔고 그다음에 김포로 닭갈비도 갔었고 이제는 정동진의 통계로. 이제는 뭐 그냥 저는 어딜 가나 맛있게만 먹으면 된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무한리필을 가면 많이 먹을 수 있어서 좋고 이제는 크게 상관하지 않아요. 홍게 무한리필이라면 1인당 얼마 내면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네, 1인당 36,000원 내면 무한으로 홍게를 100마리 먹든 20마리 먹든. 대게랑 킹크랩은 그게 없고. 네, 그런 것 같고. 사장님, 킹크랩이 지금 얼마죠? 킹크랩은 한 85,000원 생각하셔야 돼요. 킬로그램당. 1kg 왜? 킬로당? 네, 킬로당. 대게는 지금 7만 원 생각하면 되시고요. 킬로당, 킬로그램당. 그럼 우리가 대게에, 대게 한 마리에 라면을 20개 넣어서 끓여먹을까? 아... 아... 지금 눈빛을 욕하고 계셨네요. 어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1인 1인 킹크랩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킹크랩보다는 홍게잖아. 그냥 내 마리에 주지. 야야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야야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자기한테 시키는 건 내가 시키는 거야, 지금. 아, 새해 정품 다 맞춥시다, 지금. 1인 1킹크랩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인상적이네요. 네. 그래. 그러면 홍게 무한리필 먹을게요. 홍게 무한리필 4인 준비해 드릴까요? 네, 4인 준비해 주세요. 그래도 제일 고가 아닙니까? 그때 소고기 무한리필이 한 2만 원대였고. 맞아요. 네, 네. 닭갈비는 1만 원대였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홍게니까 그래도. 3만 원대면. 홍수라고 그래도 한 1만 원 더 쓰잖아요. 큰 맛 먹은 거야. 양이. 이게 또 저희가 무한리필 많이 먹으려고 지금. 차장님은 별로 안 좋아하시겠지만. 지금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무서울까. 지금이 웃으시죠. 그리고 리필은. 홍콩까지 싹 다 끌고 먹어야지. 리필이 제공이 된다. 아, 진짜. 제한 시간이 2시간이구나. 이거 뭐. 세상님과의 피할 수 없는 승부네요. 네, 네. 홍게 나왔습니다. 우와. 고고지 맞춰서 몸통은 많이 뜨겁거든요. 다리 혼자 드시고요. 나의 재미있는지 추가 주문하실 때 말씀해 주시면 되세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한번 먹어보자. 홍게는 저 다리가 맛있죠? 네, 뭘 많이 먹다니 필요해. 개를 먹긴 먹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갈뱅이네. 맛있겠다. 맛있게 드세요. 이거 손이 많이 가요. 맛있게 드세요. 시간이 좀 걸리겠다. 그래서 많이 피를 해도 먹다가 그냥 놓거든요. 힘들고. 나중에 손이 아프잖아요. 손도 아프고 짱 그러니까 이제 놓는데. 사장님이 이제 문자 만난 거죠. 깨다 시간 다 와갔네. 그러니까 이거는 저거. 아, 되게 맛있는데. 아, 왜 씹어들냐, 그냥. 마음이 급하니까 껍질도 먹고 있는 것 같죠? 네. 이거는 다른 음식에 비해 말하기가 좀 힘들긴 하다. 네. 응? 지금요, 그럼. 그러니까. 뭐 할 수가 없어. 아, 근데 그 다리 삶이 맛있잖아요. 맛있어. 두 개 제일 맛있잖아. 맛있어. 잘 먹네. 응? 잘 먹네. 응? 아우, 의상 짜게 먹어. 아우. 홍원장님도 안 가리네요, 그렇죠? 아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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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우. 서장님, 시선이 분리해지죠? 예에에에. 이렇게 해야 먹기 절차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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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어차피 잘라야 되잖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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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자, 로머런히 먹었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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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제일 잘 아 volunt다. 꽉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쭉 먹어줘야 해요. 먹는 게 많을 때는. 사장님. 네. 원래 거기 앉아 계시는 자리세요? 시켜보고 그랬어. 시켜보고 그랬어. 바둑 심판처럼 앉아 계시네요. 항상 대기하는 자리입니다. 대기죠? 네. 먹는 게 계속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빨리 드세요. 저 친구가 유명하잖아. 그러니까 걱정이 돼서 쳐다보는 거야. 오늘 망했다. 그렇죠. 오늘 장사 접어야 된다. 야, 우리 빨리 먹어야 돼. 시간이 없어. 몇 마리 먹는 거야? 다 수만이 넘은 것 같아요, 지금. 아, 어떡해요, 선생님. 적자 받겠다, 적자. 죽을 수 있어. 졸려지고 있어. 그래도 졸린 것 같아. 그러네. 몇 시간째 지금 깨어있는 거죠? 힘들다. 힘들다. 힘들어서 못 먹으면 또 진짜 오랜만이네. 먹으면서. 졸리니까. 졸릅질까? 안 돼, 시간 걸리지. 바닥은 따뜻하니까 이게. 속도가 엄청 느리시네. 16마리. 16마리. 16마리? 야인데 저게. 몇 맛있게 먹은 거야? 16마리야. 한 사람한테. 16, 16마리 반? 그러네. Вот 근데. 양이 얼마 안 됐지, 16마리. 와, 홍게라. 라면 쓰셨네, 그래도? 이걸 먹어야죠. 웬일이야. 맛있겠다. 라면도 술을 봤는데? 맛있겠다. 무조건 먹어야죠. 저거는 저기서만 먹을 수 있는 별빛이라고. 무조건 먹어야 돼. 맛있겠다. 그런데 저기도 홍게를 되게 많이 넣어주시더라고요. 예술이었어. 저 뜨거운 걸 어떻게 저렇게 잘 먹을까요? 맛을 안 느끼는 것 같은데. 이것도 아이디어네. 그래, 확실히 라면을 계속 먹던 거나 잘 먹는데. 그러니까요. 정말 대화 안 하는구나. 우와. 먹을 때는 진짜 대화가 없어. 접시 먹고. 메인인데. 이게 사이드인데 이것도 거의 메인급으로만 있어요. 예술인데. 진짜 맛있어. 저거 홍게랑은 진짜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전화 이후로 메뉴 100% 바꿨다. 라면이 엄청 맛있어. 라면이 제일 맛있다. 호텔 이런 데 아니고 호텔이야 호텔. 특급 호텔. 설마. 설마. 그 다음에 그냥. 위에만 찾아오게 되고. 회장님들이 나오는 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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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